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엔비디아의 울고 웃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엔비디아의 급락세가 미국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국내 반도체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로 비롯한 전반적인 성장주의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영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엔비디아가 빠졌지만 큰 이슈보다는 차익실현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4월 초 되면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최근에 나쁘지 않아요. 이 두 기업에 대한 이익추정책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실적 전망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엔비디아 발로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좋았고 지난주 말쯤에 대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됐죠. 그런데 마이크론 실적에서 유추되는 것이 물론 걔네들은 2월까지 실적입니다만 3개월 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반도체 디렘 랜드의 가격 상승률이 생각보다 더 높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이닉스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아마 반도체 가격의 가정이 더 높아도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주 또는 지지난주 지난 열흘 정도 어제까지요. 실적 추정치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5, 6군데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목표치가. 지금 3월 초니까 벌써 한 4주 전이죠. 초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4조, 4천억 정도를 추정했었는데 지금은 한 4조, 9천억이 평균으로 잡히는데요. 평균이 높아진 이유는 대부분이 5조가 나왔어요, 5조 때. 그리고 그저께, 어저껑과 그저께는 5조 중반, 5조 6천억, 5조 7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는 실적에서 유추한 거긴 해요. 그런데 차이가 좀 있죠. 5조 7천억하고 4조 7천억. 그렇죠. 그런데 그 차이는 일단 저걸로 보여질 것 같아요. 뭐냐면 랜드 가격이 이슈예요. 랜드 가격에 대한 예측이 20% 상승이냐 28% 상승이냐 하는 거. 그다음에 따라서 낮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재고 평가 손실이 환급되는 게 이게 5천억인지 7천억인지 이런 차이가 상당히 애널리스트의 아직 가정에 같은 비슷한 가격의 상승률을 가지고도 좀 달리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애널리스트의 성향이 미리 목표 주가를 높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추정은 4조 초반, 중반, 후반 5조 나오고 있는데 주가, 목표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원래 있었던 대부분 한 9만 원대에서 9만 원 중반대 정도로 일부 1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어저께 거의 8만 원 갔잖아요. 8만 원 찍었죠.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으로 따지면 한 18%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좀 더 잡더라도 한 20%, 한 10% 후반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는 1월 초에는 비메모리 분야가 엄청나게 적자가 나서 한 1조 정도 적자가 나오는 바람에 전체적인 흐름을 완전히 깨부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비메모리 적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애널리스트의 공이 다 반영을 했어요. 여전히 비메모리는 적자가 여전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대치는 좀 높게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조 때가 나오면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고 5조 2, 3천 원, 5조 7천 원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5조가 안 나온다면 그건 조금 또 다른 쪽에서 빵꾸났는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 주도 아직은 남아있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하루 정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마 NLS도 다 나오겠죠. 없으면 평균 한 5조 초반 정도로 수렴되면 그 밑에 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고 보니까 국내사보다 외사가 더 삼성전자, 하인식스에 대해서 티티가 상당히 높네요. 전반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맵콘, 저는 처음 들어보긴 했지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CXL이라는 작년 연말에 HBM 얘기도 나오면서 CXL로 가야 빠른 연산이라든지 차세대 기술로 인정을 받아서 테마 좀 한 번 한 번 이렇게 있지 않나 그러다가 연초에 삼성전자가 잠잠해진 상황에서는 좀 뭐랄까요? 주가가 힘을 못 받다가 최근에 다시 또 CXL과 관련된 기술이나 어떤 테마라고 할까요?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CXL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CXL 말씀드리잖아요. 하이닉스 잠깐 말씀드리실 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마무리됐죠? 목표 주가 95,000원이고 실적은 5조 이하 안 빠지면 하이닉스는 기대치가 너무 많이 한껏 올라갔죠. 요즘에 나온 6개, 7개는 한두 개 빼놓고 다 20만 원 이상이에요. 목표 주가가. 20만 원이 다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익 추정치도 평균이 1조 7천억까지 올라왔는데 특이한 게 한 리포트가 있어요. 어느 증권사가 제가 쪽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엊그저께 나온 리포트는 남들 다 1조 7천억 정도로 수렴이 되는데 1조 6천억 1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뜯어보니까 아까 딜앤랜드 가격의 어섬션이 있잖아요. 크게 차가 없거든요. 이 친구가 스타가 되든지 아니면 초짜라서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 이렇게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이거 역시 한 1조 6, 7천억 나오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론적으로는 평균 목표 주가가 20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한 15%, 16%니까 삼성하고 하이니스는 이제는 업사이드 포텐셜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비슷하다.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 CXL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CXL은 삼성전자가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CXL은 HBM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하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영향이 있어요. 그 CXL의 테마주는 그거 도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실적 주소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CXL은 뭐냐?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인데 우리가 HBM은 기본적으로 GPU하고의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넓게 하는 거거든요. GPU하고 CXL하고 다른 건 뭐냐면 HBM하고 다른 건 HBM은 용량도 많은데요. 이걸 빨리 데이터를 처리할 때 폭이 있잖아요. 폭이라는 게 뭐냐면 도로망 비슷한 건데 문을, 입구를 엄청 넓힌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죠. 데이터가 한꺼번에 오로록 갈 수 있게끔 데이터포 차선을 높여준 건데 그러는 거죠. 그런데 CXL은 속도가 그렇게 빠를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너 내가 필요한 데이터 뭐 있어? 나 여기저기 창고에 크게 다 있어요. 라고 데이터베이스는 엄청 높은데 내가 필요한 걸 액세스할 때 나오는 문 있잖아요. 문은 좁아요. 속도가 HBM만큼 빠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본적으로 GPU가 액세스하는 걸 주로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CPU가 여러 가지 CPU 코어 CPU가 D램을 같이 공유할 때 내가 필요해 A라는 CPU가 B라는 CPU가 요구할 때 거기 거기에 공유되는 개념으로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갖고 있는데 나가는 속도는 나가는 속도를 이렇게 문을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에피션트해요. 그래서 CXL이 더 효과적이다. CPU하고 인터페이스 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한 15년 전부터 해왔던 거거든요. 15년 전부터 해왔던 건데 그게 제품화된 것이 지금 2버전에서 3버전 넘어가는데 삼성이 그게 인텔하고 이렇게 해서 쉽게 한 거죠. 그래서 삼성이 하이닉스부터 한 6개월 앞서 있는 거 맞고 그래서 거기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CXL이 디렘에서 차지하는 매출 자체가 좋게 보는 사람들이 한 27년도에 20%예요. 지금 우리 HBM이 난리 나고 있는데 디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은 하이닉스는 20%지만 딴 내면 안 되니까 지금 10몇% 되거든요.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진짜 CXL이 HBM을 대체할 정도로 27년에 20%라면 지금 계속 사도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에는 아직 만만한 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HBM하고 달리 HBM도 그런 건데 HBM도 결국은 훈련이 아니고 추론으로 가면 GPU가 훈련이 아니고 추론으로 가면 HBM 같은 메모리도 사실 더 커스텀 IC가 되거든요. 커스텀 IC인데 커스텀 IC가 된다는 건 메모리한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기존의 로직 GPU, CPU 업체들하고 해계몬이에서 부딪힙니다. 거기 경계가 들어가요. 그런데 HBM은 워낙 AI라는 게 훈련에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계몬이고 나발이 같이 온 건데 이 다음 단계에서 추론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서 CXL이 보안으로 들어가는데 CXL이 더 CPU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하게 되면 CPU 업체들이 해계몬이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CX의 메모리 업체들이 완벽하게 자기네 위치를 HBM처럼 그렇게 갖춰나갈 것이냐는 건 해계몬이 싸움이 하나 새롭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물론 GPU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CXL하고 HBM하고 똑같은 거 하나는 어느 단계의 커스터마이시화 되게 되면 경쟁이 GPU, CPU 업체가 있다는 걸 측면에 얘기하고 HBM에서는 어쩔 수 없이 HBM 위상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 3, 4년 뒤에는 어떻게 로직하고 메모리하고 경쟁할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낙관 일변대로 CXL을 볼 수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스피드는 HBM보다 빠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 속도는 개발 속도를 빨리 해서 스피드를 높이면 좋은데 스피드를 높일 필요가 굳이 없었던 게 CXL의 지금 한계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표준화를 또 어떻게 갖고 가느냐 채택률도 봐야 되고 좋게 보면 산업이 커지는데 기술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거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 정도로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만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해서 장기적인 페이스로 좀 보자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신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순환이 정말 잘되고 있는 맞습니다. 1, 2월에 3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가치주가 시장을 이렇게 한번 레벨업을 했으면 밸류압 그러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반도체도 성장주니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좀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던 2차전지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올해에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 쪽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반도체 얘기를 했다면 2차전지와 바이오도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섹터가 또 3월을 비롯해서 4월에 소위 말해서 뽑아준다면 2,700을 안착하고 2,800까지도 갈 수 있는 모습인데 2차전지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차전지 제약바이오 기본적으로 통과는 매크로에서 금리가 인하된다는 기본을 깔고 금리가 더 이상 못 오르고 내려가면 자공 비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꼭 6월이 아니고 7월에도 결국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을 갖고 가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장의 모멘텀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잣대를 이렇게 이것까지는 대야 되라고 했었는데 2차전지가 양극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양극재잖아요. 양극재도 좋습니다. 트레이딩업은 좋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뉴스가 나쁘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2차전지는 아까 금리 인하라는 파지티브가 있습니다만 테슬라 포함해서 BYD 포함해서 엄청나게 LFP 포함해서 가격을 낮추는 기간이 아주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률이 전기차가 30몰%에서 이제는 18% 20% 그 이하 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끌치기 전까지는 모든 2차전지 서플라이첸이 아무 걱정 없이 작년 여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본 중국하고 경쟁했을 때 한국의 2차전지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럼 눈에 딱 떠오르는 게 저번에 인터베러리에서 나온 전고체거든요. 전고체.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만 주가가 가장 먼저 많이 빠진 셀업체 중에서 삼성 SDI가 어저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주가가 올라온 이유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서플라이체인 그리고 양극재 중심이긴 했는데 양극재가 가장 원가에 차지함이 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어떤 기술적 어떤 정도의 식상함 약간의 주춤 이런 걸 봤을 때 음극재 음극재 같은 걸 통해서 음극재의 신소재를 통해서 기술 개발 원가 이런 노력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성장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전고체라든지 음극재 관련된 소재 이런 쪽의 서플라이체인에서 조금 더 모색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대형주에서는 삼성 SDI 정도가 또는 하나 더 포스코딩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고 전고체 음극재 관련되는 거는 나노신소재 CIS 제이오 같은 것이 최근 에너지 리포트가 나오는데 의미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전지는 전고체라는 또 다른 성장 모멘션에 붙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도 중요한 일정 그리고 3월에요. 알테오젠 HLB 또 다른 알테오젠 JHLB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도 보잘한 시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 아직 강했고요. 여전히 목표주가에 대해서는 SC 제형에 대한 전환율 누구나 50%도 거의 픽스된 건데 이 50%도 전환율이 확실치 않다 그러는데 사실은 뒤져보면요. 그 앞에 머크라든지 업체들이 50%는 전환한다고 견뎌했기 때문에 그 전제를 틀 필요 없어요. SC 제형의 전환율이 50%는 기본으로 까야지 지금 주가가 정당화됩니다. 20만 원대가 30만 원대냐 누구처럼 또는 그 이상 갈 수 있느냐 아니다. 그건 너무 과하다. 그리고 특허로얄티 로얄티가 5%냐 3%냐 2%냐 최소한 3% 된다면 지금 주가가 빠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고 제형의 전환율이 50% 더 간다고 하면 이게 보통 27년부터 28년부터 매출이 되거든요. 해산하면요. 27년부터 다 27년 얘기하는데 전환율이 50% 이상이고 특허율이 5% 이상이면 30만 원 이상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삼성바이올러스는 셀트리온처럼 확정되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디스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30만 원, 40만 원 이상 가는 시나리오가 빨리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27년이라는 숫자가 아까 정고체도 27년 얘기했죠. 아까 CX에도 27년이에요. 27년을 당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면 그거 버티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나쁘게 움직일 가능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HMB 같은 경우는 유증을 견뎌내면서 가는 거. 이제는 다음 주에 FDA 공장 실사 끝나고 FDA 승인하는 건 다음 5월 초인데 실제 다음 주에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도 27년에 제대로 됐을 때 어느 애널리스트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석이 하면 시장을 타겟하는 게 한 5조 정도예요. 5조 정도 시장에 얘네가 먹으면 한 3조 먹고 그러면 마진 한 60% 잡으면 2조 가까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 확률이 반이면 1조거든요. 100%만 2조고 그러면 1조에서 2조라고 가능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16조예요. 바이오가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리지너블한 그로스인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밸류에이션이 무조건 싼 것만 사는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수준의 가치주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패되면 1조가 없어지면 꽝이 되면 갑자기 한가 맞을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누구 추정처럼 2조가 나오면 여기서 30% 40% 더 가도 누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에너지사 리포트를 내더라도 내지 않을 뿐다로 목표 주가를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알테오점보다는 LHB가 악의가 많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개인데 시가가 크다 보니까 이 두 축이 흔들지 않으면 결국은 남아있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거에 CDMO인데 CDMO도 중국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무슨 보안법 있잖아요. 생물 보안법 해가지고 동물보안법 동물보안법 죄송합니다. 동물보안법 이게 이제 3월에 통과됐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에는 바이넥스 조그마한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기를 받는다 싶어서 주가를 땡긴 거죠. 엊그저께는 조정을 받는 건데 그 세 축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4월 5일 얼마 안 남았는데 암학회 모멘텀까지 AACR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암학회 AACR 그때까지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공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 자체의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금방 꺼질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 내용 다 좋네요. 반도체 2차전지도 바닥에서 전고체라고 하는 그리고 응급제 소재까지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일정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위주로 우리 시장이 좀 더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영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